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통산 100호 골을 달성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8일 밤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트 앤 호브 왈피온과의 경기에서 올 시즌 리그 7호 골이자 모든 대회를 통틀어 11번째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이는 EPL 통산 34번째 100골로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지난 시즌 23골을 터뜨리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이 다시 한번 최초의 기록을 세운 건데요. 이에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도 축하의 소니라는 글로 대표팀 주장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습니다.